김태민 저는 디템포레랑 럭팡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. 디템포레는 알맞은 때라는 뜻이고요. 저희가 최대한 제철 재료를 사용하고 손님들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. 야채 같은 경우는 정말 신선해야 되고 생선, 육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관리가 안 돼서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안 좋게 되는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요리 관련 고등학교 진학을 한 다음에 쭉 요리기를 했었는데요. 제가 어렸을 때는 오너쉽에 대한 꿈은 크게 없었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비스트로 계열의 편안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오너쉽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. 미국을 가서 또 일을 했었는데 그때 파인다인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한 가지 유형의 레스토랑이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요리 외적으로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단지 요리만 할 게 아니라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고 경험하고 느끼었으면 하는 거고요. 다양한 사람들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규칙도 중요하고 룰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 대할 때 혹은 손님들 대할 때 그 룰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오늘 제가 한 요리는 주키니 퓨레랑 달고기를 구워서 올려드렸고 아스파라소도 살짝 같이 구운 거랑 얇게 슬라이스해가지고 얼음물에 살짝 담갔다 빼가지고 프레쉬하게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위에 소스는 화이트와인 소스를 올려드렸습니다. 오늘 제가 페어링한 와인은요. 이탈리아 피에무테 지역의 와인으로 샤도네이 100% 품종이거든요. 처음에 이제 향을 맡으시면 약간 은은하게 바닐라 향과 함께 복숭아 맛이 확 나타나는 와인이고요. 제가 오늘 음식의 화이트와인 소스에도 좀 곁들여 넣어주고 음식과 와인이 좀 더 페어링이 잘 될 수 있게 해봤습니다. 저는 꼭 해외 경험은 했으면 하는 주이거든요. 거기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한식을 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한 번도 안 와서 한식을 한다고 하는 건 러브 성설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서양 요리를 하게 되면 꼭 그 나라의 문화를 많이 느끼고 왔으면 합니다. 세팅 더 테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데니 마이라는 분이 햄버거 가게부터 파인자님까지 오픈을 하고 경험을 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. 요리는 가르쳐주는 데가 많은데 지금 레스토랑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거든요.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고 직원들을 상대해야 되고 리더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일에만 너무 빠져있으면 오히려 너무 작은 것도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가거나 갤러리를 가거나 환기를 많이 시켜서 관점을 다르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고등학교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학교 가서 강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급여보다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을 가라고 하거든요. 인생이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데 최대한 길게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셰프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의 셰프란 단순히 요리가 아니고 손님이 행동 하나하나까지 잘 할 수 있어야 셰프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셰프라이 시장에 따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heads상 Brooklyn backpack 枝 nung